당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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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이죠. 어 석재 형 이거 어떻게 잡았지? 마지막이에요. 상영 안 해봤는데 내려 꼭 다시 해야 되겠죠. 중심을 쳐서 중심. 아 아깝다. 다시요. 종이 넘겨야 되는데. 딱지킹! 에이 에이! 잘holder기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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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difficult, eh? 리퍼블! Yeah! 멘불리버블. 멘불리버블. 멘불리버블은 뭐야. 이렇게 해서 앨브라시 팀은. 통행력 없이 다음 턴에 주사율을 공개합니다. 자 이제 러치성 선수가 주사율을 공개합니다. 자 우리 반복해! 우리도 2번을 했어요. 2번. 보자! 2번 우리 잘해. 아 진짜? 딱지 잘해, 딱지 잘해. 3번! 아 브라질! 3번! 자! 시작! 나 이런거 처음 들었어. 5명 중 한 명이라도 선고하면 천과입니다. 한 명이면 된대. 도전! 약간 높이 해야되는데? 약간 높이 해야되다고. 골트도 안 들으니까. 이게 썩어 안들어 썩어 안들어가면 안돼 이거 아 근데 저게 살짝 차이 되더라고 포물쏠을 그리면서 진짜 살짝 도전! 아이 정말 그게 안되나 이렇게 죄송해요 발 켰네 발 켰네 방금 말한거야 공을 좀 잡고 했어야 돼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도전 전리 할 수 있어 잘했어 예쁘게 나왔어 잘했어 예쁘게 나왔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예쁘게 나왔으면 됐지 도전! 게리 잘할 수 있어 넣을 수 있어 게리니까 게리가 할 것 같아 도전! 라임 담는다고 보라 그러면 지금 가다로 오니까 소리내보라 잘 지내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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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도전!